연수군은 연수 어반가든 문화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선악동 231번지 일대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선악도시정원 공간 조성에 나섰습니다. 연수 어반가든 문화교육의 하나인 한평정원교실을 운영하고 게릴라 가드닝 수업을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원예식물을 심고 본인만의 화분을 만드는 원예조경강좌에 이어 9월부터는 정원식물의 이해, 정원설계수업 등으로 구성된 나만의 특색있는 한평정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평정원교실에 26개팀, 5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참가하는 주민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지역주민에게는 아름다운 산책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원문화교육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